안녕하세요 랩랜트 여러분 오늘은 4월 10일 월요일이에요 오늘은 누가 나왔을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랩랜트 여러분 누구세요? 저는 랩랜트들의 엄마의 엄마 할머니에요 그렇군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랩랜트들과 또 우리 할머니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오늘은 뭐하는 날이죠? 오늘은 우리 랩랜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꼭꼭 심어보는 말씀 따라쓰기 미션입니다 맞아요 월요일 우리 유튜브 더보기란에 말씀 암송하고 색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기도스첩에 보니까 이 말씀 있죠? 이거 암송할 거예요 이 말씀 잘라서 벽에 붙여놓고 다 함께 암송해보세요 그럼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암송해볼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 전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휴 우리 랩랜트들 아주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암송하면 토요일 되었을 때 다 암송할 수 있어요 곰곰이 뜻을 생각하면서 암송해보세요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마다 내 영혼 살아나고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상한 마음 고천하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하시네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네 새 힘을 내주시네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마다 내 영혼 살아나고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상한 마음 고천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 고천하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하시네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네 새 힘을 내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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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놈트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너는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 모그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랩놈트 여러분 꼭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 세계 모그마를 이루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랩놈트 여러분 저는 여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이가 많은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대요 자식이라고요 아이고 저희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저는 자그마치 백 살이에요 백 살 할아버지라고요 저는 90살 먹은 할머니예요 안녕하세요 랩놈트 여러분 저는 이삭이에요 부모님께서 저를 가지실 때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웃으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이삭 랩놈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늙은 나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를 드리라고요 랩놈트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알아요 번제는 양을 잡아 죽인 후에 그 양을 불로 태워서 예배를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아이윤 아이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인님 다 준비되었습니다. 네 여기 튼실한 나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귀야. 나귀.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갈 테니 너희들은 여기 있거라.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곳이다. 그런데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이는 나무도 있고 이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지인이 준비하실 것이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버지.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예? 저를 번제로 드린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이때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삭아 이삭아 여기를 보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다. 네가 죽음을 당하는 대신 이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이 준비하셨습니다. 랩런트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말해봅시다. 이삭 대신 이삭 대신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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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복의 근원 자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 시간 고백하고 축복하는 것은 전부 다 각인데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세계복음화 랩런트다. 너는 세계복음화 랩런트다. 우리 부모님들은 매일 그렇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직의 답을 가진 랩런트로 부르셨어요. 아브라마 네가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독생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양 봤죠? 이삭 대신 수양이 죽은 것처럼 우리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자 이 시간 전부 다 내 생각 마음 영혼에 각인되는 시간이니까 랩런트들은 다 따라서 합니다. 이삭 대신 수양이 죽었어요. 자 한 번 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부활이야.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전부 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얹어보세요. 그리고 다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눈 뜨면 안 돼.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기도하는데 눈을 다 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이 나의 영혼에 각인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미션 암송 암송 말씀을 따라 쓰고 그림을 색칠해보는 활동이에요. 말씀단어를 쓰고 그림을 색칠할 때 말씀이 쏙쏙 각인된답니다. 그럼 말씀을 각인하는 오늘의 미션 활동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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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통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네 그가 무리 기림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네 원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원약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을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백합맞은 주의 제자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후대가 만날 세상을 위해 빛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 복음 가진 조회만이 세상을 살릴 희망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 빛의 문화를 세우시네 재앙을 이기림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네 원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원약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을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백합맞은 주의 제자라 백합맞은 주의 제자라 흩어져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을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백합맞은 주의 제자라 백합맞은 주의 제자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을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백합맞은 주의 제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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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다 креп지는 저의 메뉴 백합맞은 주의 제자라